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되며,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